구약성경 88페이지 추레굽기 5장이 되겠습니다. 추레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대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적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면서 바로에게 명하신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저희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서야 하는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함께 계셔서 기록하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저희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립니다. 아멘 출애국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종을 부리던 지위에 있었던 애굽 왕 바루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백성들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요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로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시생을 드려야 된다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길쯤이라는 의미랑 광야에 간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는 말씀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시생을 드린다 하나님과 절기를 같이 지킨다 뒤에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한다 섬긴다 라는 말씀인데 그 전제 조건으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 백성들에게 사흘길쯤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갔다가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굳이 사흘이라는 시간적 척도를 명시하셨으며 왜 굳이 광야라는 장소적 의미를 주셨는지가 저희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살피실 것은 사흘길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애굽에서 출발하여 나가서 광야에 사흘쯤 갔다가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은 아닐 듯한데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 이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라는 이 말이 몇 번 바로에게 선포가 되는지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 번이됩니다. 세 번. 먼저 살펴봅니다. 앞에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하라.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고 이건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하오니 라고 이건 바로왕하고 직접 대화한 내용입니다. 물론 바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보십니다. 8장 8장 27절 이 상황은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기를 거부하다가 네 번째 재앙 흡혈파리를 보낸 후에 바로가 이제는 못 버티겠다라고 교섭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 다시 모세가 하는 말이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하나이다. 그래서 이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라는 시간과 공간적 두 가지 요건이 바로에게 명하는 과정에 세 번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세 번 거듭된다라는 것은요 변할 수 없는 확정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삼위일체의 삼위라는 숫자도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분이고 완전하신 언약의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 사례가 있지만 구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서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거듭 부르셨어요? 세 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로록 달려가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한테 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듣고 앞으로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면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라는 말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인 줄 알고 부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렇게 고분분토하고 땀이 피가 될 정도의 고민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횟수가 몇 번입니까? 세 번입니다. 세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그의 목자를 치는 직임을 위임할 때도 몇 번을 확인하셨습니까? 세 번 확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율법적 확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열두사도의 머릿속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이걸 깨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 번 일어나죠. 첫 번째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의 환상을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라. 막상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그들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 세 번의 확정적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도 성령이시고 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이 생각을 깨기 위해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세 번을 거듭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구약적으로 깨끗이 않았던 기어다니는 짐승 더러운 짐승 정한 짐승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 내규팅에 줄을 달아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환상 몇 번 보여주시죠? 세 번. 확정된 의미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그러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이 말이 세 번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확정적 하나님의 뜻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타협이 불가한 상황이 바로가 비슷하게 협상에 임하려고 했을 때에도 이 조건은 거절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장 25절 가보시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열 가지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 피 빨아먹는 흑혈파리의 재앙이 임한 뒤에 바로가 이제는 한 번 꼬꼬라졌어요.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시생을 드리라. 무엇은 허락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 섬겨도 좋다. 그런데 어디서 섬겨라? 가지 말고 이 땅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모세의 답변은 뭐였었습니까? 26절 모세가 가로대 그리함은 불가 하나이다. 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이유가 어떻게 나옵니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되 후반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쯤 광야에게서 하나님께 섬김을 집행하는 이 일은 우리 뜻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 요건은 하나님이 세 번을 거쳐서 확정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적 생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피해야 됩니다. 사흘길쯤 간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주어졌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핍니다. 3장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구방에게 이르기를 시부리 시부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되는 이 요건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면 그렇게 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라는 말씀 바로 앞에는 무엇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이라는 말씀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 루트 조건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시생을 드리려 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가능한 겁니까? 이 문장 그대로 쫓아가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은 즉 경배를 하러 갈 거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 아무나 허락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전제조건으로 성취된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 임하신 자들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신자들이라고 바꿔보시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위치가 딱 드러납니다. 그 다음 5장 1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보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누구를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도 문장 구성이 같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3장 18절에 있었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조건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선언이 압수죠. 누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 이 말씀은 한 번 다시 확정됩니다. 8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3장 18절에서 5장 1절 8장 1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절귀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 삼일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앞에 제시되어 있는 모든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반드시 시간과 장소가 그곳에 위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흘길 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적 광야와 또 공간과 같이 움직이는 시간적 척도로 서만 이해를 하다보니까 깊이 있게 못 들어갔던 거죠.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명령을 전할 때의 상황입니다. 1절은 다시 읽고 갑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은 바로의 답변입니다. 바로가 가로대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잠깐 여기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한 시간과 장소적 요소를 얘기하시기 전에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번 거듭 천명하셨다 그랬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적 요건을 이렇게 갖춰라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번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네 땅이 안 돼. 얘네들은 내 거야. 그러니 나를 섬겨야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소유권 싸움입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세상신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되니까 너는 손을 놔라. 그런데 바로의 답변이 뭡니까? 2절 다시 보십시오. 바로가 가로대 요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얘기한 건 이게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은 못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출애굽에 왜 그럴까요? 바로도 아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광을 드러낼 자로 지은 인간을 누가 꾀했습니까? 세상신인 사단이 꾀해서 자기 종으로 삼았죠. 지금은 사단이 그 인간의 영혼들을 자기가 종불이듯 하고 있으나 내 백성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뺏은 거니까. 바로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예요. 바로야 하나님이 하세요. 바로 이리 와봐. 이 백성 내 거거든? 당연히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네가 왜 억누르고 있냐? 나 줘. 라는 말에 바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라고?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못 줘. 길 가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주웠어요. 사람의 법에도 유실물 습득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잃어버린 물건은 습득자가 원주인에게 신고를 하고 3개월인가 공고기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그 습득자의 소유권으로 되는 게 우리 법입니다. 인간의 법. 유실물 습득의 원칙. 바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껏 주인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난민족 내가 만든 백성 내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이거 유실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주인이라고 누가? 여호와라는 존재가 주인이라고? 그런데 나 여호와 모르겠는데? 나 못 주겠다. 때 쓰는 거예요. 그 속에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귀하니까 안 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서 내가 뽑아낼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놓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4절 보십니다. 에고망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나 하라. 여기 역사라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그 당시에 성을 쌓고 또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수로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건설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로부터 노동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데 네 말대로 보내면 이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일이나 가서 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인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바로는 어떤 마음에서 이 주장을 계속할까요? 9절 보세요. 9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이게 바로의 명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키는 일보다 더 어렵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이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9절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무엇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얘기하는 바가 드러납니까? 자기 백성은 아닌데 어디서 굴러온 이 귀중한 노예들을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진짜 주인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이야 너는 손을 떼라 라고 할 때 바로의 마음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듣지 말게 하라 그러죠? 네가 주인인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말을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할 수는 없으나 유실물이니 내 거 맞다. 라는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길거리에서 주워서 자기 종으로 삼았던 가짜 주인인 바로 간에 이제 본격적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이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조건으로 삼일길쯤 광야로 가라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세 번 거듭되는 것은 확고한 뜻 정해진 일 변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그랬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삼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나 우리가 지금 당시에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국경선 밖으로 삼일을 걸어가면요. 이 지역에서 완전히 떠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야 나를 예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일길에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기존에 이방신을 섬기던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죄속에 살던 곳에서 완전히 떠나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치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삼일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아직 삼일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될까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세상 내가 거기에서 떡고물을 먹고 살았던 세상 조금 가증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섞여 살았던 세상에서 삼일길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례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구약 성경 1167 페이지 에스겔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6절까지의 성경 5절까지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마음에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둔 상태에서 선지자에게 나온다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모세와 선지자 말씀 앞에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언 앞에 쓰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을 공급 하십니까? 이어지는 후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성기는 그 수많은 우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너희에게 답변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변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왜 그래요? 혼합된 정신 혼합된 환경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합되고 혼합되고 비빔밥처럼 비벼진 상태에서 답변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가 왜 우리 신앙에 중요한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5절과 6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한 존기가 되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그냥 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6절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 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자는 삼일길을 광야로 들어가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중간쯤 가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혼합주의요. 하나님과 죄를 비빔밥을 만든 신앙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답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를 떠나야 됩니까?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약성서가 밝히는 우상 탐심 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빼앗는 것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우상 입니다. 그것에게 마음 주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 하나님께 경배할 때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얼굴을 돌이켜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라? 가증한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고자 하시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있는 게 확실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고 내 마음을 뺏고 내가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살피시고 두 번째는 행동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뭐를 두지 마라 가증한 것 내 앞에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죄와 관련된 것들은 두지 마라 이 말은 내 눈앞에서 치우라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서 치우라 그럼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앞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성도라고 하면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내 정신이 온전합니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까? 술이 들어오면 술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게 보이시죠? 니코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내 몸속에 넣고도 하나님의 음성이 깨끗하게 들리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즘은 모든 유혹이 어디를 통해 오느냐 믿음의 선진을 또 얘기하는 것이 내 눈앞에 음란한 것 두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망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설교도 엄청 열려 있어요. 그건 너무 은혜로워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종이의 뒷면을 보면 그렇게 음란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 것에 내 눈이 이렇게 가있으면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눈은 뇌의 연장이라고 해요.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뇌에 쌓입니다.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순수한 음성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그들 내 눈앞에서 어떻게 하라 치우라. 우리 옛 소년의 말씀에도 근묵 자 흑 근주 자 적 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되고 인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붉게 된다. 옆에 인주놓고 손가락이 슬슬 스치면서 내 손이 붉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 눈앞에 음란한 동영상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순수하게 나가기를 기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씀을 꼭 사귀시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5장 3절 말씀 그들이 가로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생을 드리려 하오니 앞에 말씀하신 사흘길의 의미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곳에서 완전히 이별되는 시간적 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흘은 세 번이 하루라는 시간이 세 번이 연거푸되어 있기 때문에 확고히 떠난 것을 얘기한다. 중간쯤 서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생각지 말라. 그러면 광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사흘길을 가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당신의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라 그래요. 광야 광야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살핍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중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일부가 다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를 거치게 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광야 넓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최종적으로는 너에게 복을 주려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는 과정에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죠 이게 광야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다른 건 잊어먹으셔도 좋아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어려움 고난 질병 이러한 광야 생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 너를 낮추시려고 하는 거다 교만을 꺾으려고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저희 말씀사랑교회 지나간 두 달 정도의 설교 말씀을 다시 복습할 기회가 있으시면 보십시오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 너를 드러내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게 다 그 말씀들이 나갔어요 계속 나가는 말씀 왜 그래요 광야의 생활이 성도의 신앙의 핵심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를 높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구더기 같은 인생의 모습을 쓰고 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본인이 공생의 역할을 하실 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귀신들 린 자를 다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 이하의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자에게 숨기는 자의 자세로 살았셨고 막판에는 당신의 목숨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전에 만찬 규례를 정하시고 나서 손수 눈에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열두 제자의 발을 대야에 물떠서 씻기셨습니다 무릎 꿇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건 당연합니다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발을 씻겨도 시원찮을 판에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 말이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퍼포먼스를 완전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 있어요 이 일을 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가시는 그 공생의 역사 전체가 자기를 낮추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과정에 인간의 조그만한 빌미를 가지고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른 무엇이 됐든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은 광야생활의 분명한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신명기 8장 14에서 16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유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를 바꿔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막는 제일 큰 장애가 무엇이냐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높아질라는 이 교만은 여기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잊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까 하나님을 뒤로 던지는 요소가 됩니다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고 최종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하미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도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생명유지의 기초요소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기본적으로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오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어떻게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필수 요소는 공급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의미가 이제는 앞에서 반포되는 말씀보다 본인의 생각을 같이 돌리시면서 연합하십시오 광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궁궐도 없고요 재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에 내가 처하면 나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저를 일단 살려주십시오 물도 좀 주시고 음식도 좀 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할 최종적인 복은 여기 신명기 8장 16절에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놓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의 열저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 받는 것으로 끝나고 싶으면 뒷구절은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집니다 마침내는 이게 결론이에요 도착지 목적지에 다다르며 내게 무엇을 주고 싶다 복을 주고 싶다 어떤 복을 원하시나요 지금 이 장소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광야생활이 끝나면 무슨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호세하서를 잠깐 보실까요 호세하서 2장 구약 1258 호세하서 2장 1258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줄이라 나 요하의 마린이라 우리 인간들이 유혹을 받는 부분을 여기서는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네 마음에 원하는 이방신을 쫓아서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를 먼저 할 것이다 귀고리와 폐물로 유혹을 받은 그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일단 광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유하여 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는 알아듣게 잘 설명해서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잘 설득해서 거친들이라는 게 광야 광야로 들입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무엇을 주시나 보십시오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신다고 하네요 실제 포도원 삼차원 공간에 있는 포도원 그걸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원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곳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도 주고 뭣도 줍니까 옛날에 악을 골짜기로 눈물을 흘렸던 그곳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리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아주 옛날에 너의 어렸을 때 애국 땅에서 올라오던 날의 기쁨과 같이 되리라 악을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직권적 능력으로 법계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니 물이 딱 중지되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한다 너희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계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일주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일곱 번 돌고 다 끝나면 모든 백성은 외치라 해서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은 사람의 손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있는 죄인들은 전부 죽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 심하다 그런 얘기하시면 영적 눈이 하나도 안 열리신 분입니다 그게 해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전쟁 해렘 전쟁 진멸 전쟁 전부 죽이고 무엇도 취하지 말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물질적 유혹에 마음이 뺏긴 그자가 외투 한 벌 가지고 나오고 금덩어리 하나 뭐 하나 가지고 숨겼죠 기억나십니까 그자가 돌에 맞아서 죽어 장사된 곳이 아울골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렸던 그자 그 통곡의 골짜기를 이제는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원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포도원을 원하시나요 다시 묻습니다 광야생활 끝에 바라시는 게 무엇이에요 제일 큰 상급 바라시죠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고림무원에서 방황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으로는 신학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소로 갑니다 고린도 후소 1장 페이지로는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소 1장 8절과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잠깐 끊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까지 갔을까요 신학성도가 이렇게 고난에 처하는 이유 광야의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를 사도바울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어느 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광야생활 고난의 끝에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목표는 누구를 얻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군데 더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소 신학성경 321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여기 사도바울이 이 죽을 고생을 하는 과정에 바라봤던 장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바로 전에 사도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버리는 게 먼저 입니다 8절부터 다시 봅니다 7절부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습니까 7절은 세상 쪽으로 살 때 사도바울에게 유익한 거였어요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도움이 되는 거 속되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러나 그 도움이 되는 이것들을 다 뭐로 여겼어요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방해물 여기 해로여기문 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데미지를 입히는 것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 그렇게 읽히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데미지나 로스 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7절에서 제일 먼저 자기 마음에서 쳐낸 것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에서는 방해물이고 손실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쳐냈을 뿐만 아니라 뿐더러 8절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겼죠 그러니까 유익한 것 말고도 뭐가 있어요 유익하지도 않고 그냥 전향 중간쯤 되는 것도 있고 진짜 해로운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7절 8절을 결합하시면 사도바울이 버린 것 중에는 모두 다 버렸다라는 게 강조가 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있더라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운동하셔야 되죠 시간에 여유가 있고 또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레크리에이션과 결합된 가장 좋은 운동을 골프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 사회생활할 때 많이 했던 운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져보면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 왜 그러냐면 운동의 목적이 신체적인 신체적인 근근력계를 발달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의 첫 번째 목적은요 나의 심신이 리프레쉬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갇혀있는 장소가 아니라 탁 터진 공간이고 발로 밟는 것은 흙이 아니라 잔디입니다 300m 500m 쫙 뻗어있는 필드에 잔디를 밟고 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분만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러고 운동이 돼요 그리고 여유롭게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골프 치는 이런 것들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보기에는 사치지만 그러나 그런 게 나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내 정신이 리프레쉬 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7절 말씀대로 하면 그게 그리스로 를 얻는 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방해가 될까요 시간을 다 빼서 먹습니다 하루 다 버립니다 하루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도 일부 뺏깁니다 갔다 오면 리프레쉬 돼가지고 성경말씀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음에 언제 또 잡지 그때는 저쪽 골프장이 좋다고 텐데 마음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도 다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 과정에서는 다 방해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정신을 빼앗는 니코틴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것은 볼 것도 없고 경우에 따라 젊은 형제자매님들 핸드폰에 있는 게임이라든지 혹은 전자오락시까지 가시는 분 앞으로 있을 거예요 고백하지는 마세요 본인 마음속에 내 마음 뺏는 거 아닌가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혼자 기도하세요 그 결판 내세요 내가 이것 가지고 지금 시간을 뺏길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결단 하십시오 결단이라는 게 뭐예요 가위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래 내가 이건 잠깐 뒤로 젖혀놓을게 그게 됩니까 그놈이 얼마나 질긴 놈인데 슬며시 앞으로 옵니다 아른아른 언젠가 다시 아른아른 가위로 끊어내는 게 결단 내 앞에서 치우라 여기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말 조금 더 봅니다 7절 유익한 것도 다 버렸다 방해물이다 생각되는 것은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쓰레기 처리했다라 여러분 쓰레기 쓸모있겠다 싶어서 방해 모아놓는 분 없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아예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 어떤 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지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아 예수 여기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조언으로 옵니다 그러나 인생은 내가 마이웨이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이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잠깐만요 운동 좀 하고 오고 그리스도가 여기로 가라고 내가 잠깐만요 딴 일 좀 하고 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조언자로 옆에 두는 것 뿐이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로 연합됐다 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에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바울이 바라봤던 신앙의 단계가 저는 이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일길을 떠나라 내가 살던 세상 나의 마음을 뺐던 것이 있는 곳에서 완벽하게 떠나라 그게 3일길의 의미였다 그런데 간 그곳은 내가 생각하는 부귀형과 세상의 유익함 이걸 다시 확인하는 장소가 아니었고 물도 없고 건건한 곳 우염이 있는 곳 하루 이틀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40년 인생 전체를 나그네 인생 전체를 살아야 하는 그곳 거기서 왜 광야를 주셨다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네가 높아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겁나니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너에게 복을 주고 싶었다 그 복은 무엇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다 제가 너무 요약해드립니다 드러납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광야로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출애국기 15장 가십니다 구약 106페이지 출애국기 15장 22전에서 25전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요하께 부르짖었더니 요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와 광야 방향으로 사흘을 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출애교 5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명하기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했던 사흘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건 애굽의 영토였어요 아직 안 떠난 겁니다 그 안에서 바로가 다시 쫓아오고 병보로 쫓아오고 했던 거지 그건 애굽을 떠난 게 아직은 아니에요 홍해를 걷는 게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를 갔죠? 사흘길을 갑니다 광야로 그러니까 성경을 선고하시다가 하나님이 사흘길을 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 광야로 그것도 라고 하실 때 그게 어디에서 메아리로 화답하시는지를 보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곳입니다 이곳 광야로 사흘쯤 갔어요 그런데 뭘 만났어요? 쓴물 만났어요 쓴물 먹으면 죽는 물 쓴물은 그런 뜻입니다 먹지 못할 물 그러니까 생명의 위기가 온 건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이 위기를 단물로 바꾸십니다 먹을 수 있는 물 우리가 드디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시행이 감이 돼 있는데 뭘 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나무 그 나뭇가지를 물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되세요? 먹을 수 있는 생명소로 바뀌었다 나뭇가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참 희한하네 이게 무슨 나무였을까요? 이게 무슨 나무였을까요? 여긴 안 나오죠? 이 나무는 못 먹을 물을 생명소로 바꾸는 나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맞죠? 다른 건 몰라요 문맥이 그거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생명소로 바꾸는 역할을 한 나무죠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나무가 누구냐 한번 살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가보십니다 신양학 275페인지 1절에서 4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사례는 딱히 그 나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드렸던 출애급 후 즉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로 3일길을 갔을 때 만난 쓴물이 생명소로 바뀌는 과정에 나뭇가지가 거기 던져졌고 그 나뭇가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명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호랩산 반석을 향하여 모세는 마주소서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때리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건 삼청운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은 이게 영적으로는 그런 얘기에요 영적으로는 뭔지 아느냐 영적으로는 너희를 뒤따라갔던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수의 공급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삼청운 공간에서는 바위가 깨져서 물이 나온 거지만 영적으로는 너희 뒤를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보호하셨던 그리스도 삼청운 공간의 집행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뒤를 계속 쫓아오시다가 너희에게 영적 음료를 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루키 15장 수루광야로 3일쯤 갔다가 만난 쓴물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것도 누구실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봅니다 구약 979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섬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피판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누굽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세의 줄기에서 나올 싹 혹은 그 뿌리에서 도단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 말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가지 생명의 싹이 도단할 것인데 그 싹은 하나님의 성명의 강림으로 역사를 하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며 4절 후반절쯤 가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일을 하실 것이다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명의 강림을 친히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자 요하나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명이 비둘기같이 내림을 보면서 말씀은 어떻게 선포가 됐었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4절에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라는 것은 심판의 도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2장 48절 참고만 하십시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서가지고 일일이 변명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지금 이 구절에 앞에 글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앞쪽에 예수님이 그걸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심판하기가 따로 있다 누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했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게 될 거야 여기 잠깐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다시 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이 말씀들이 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거 다 읽었지 이게 죄라고 해서 안죄라고 해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반뻐하신 법을 가지고 형벌을 집행하시는 거지 인간이 알지 못하는 법을 따로 만들으셔가지고 넌 잘 몰랐겠지만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이 가지가 이세의 줄기 다위세의 혈통으로부터 나서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세상에 올 것이고 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지칭하는 문구인데 게시록에 형성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게시록 22장 가십니다 신약성경 제일 끝이죠 게시록 22장 1절 2절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여기 잠깐 끊으십시오 새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생명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발원합니까 금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출발합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무엇이 있어? 생명나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케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호자에서 출발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 양쪽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히면서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된 이 천국에서는 무엇으로 대표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좀 더 보시겠습니다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무엇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 두루마리를 입고 말씀을 통해 그 두루마리를 깨끗게 유지하는 그런 이유들은 그들이 곧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자 그렇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 생명수 빛 이런 거 싹 빠지고 뭐와 뭐만 나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17절 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갑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새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장소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로 형상화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겹치면 오늘 본문 본문이 아니죠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출애국기 15장 24, 25절 다시 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보여주신 거예요 한 나무를 보여주시니 그가 물에 던짐해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겁니다 물이 달아졌더라 나무가 생명수와 연합하는 모습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일길을 광야로 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에 이러한 거듭남 이러한 생명의 재탄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삼일광야 길을 걸어가서 만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쓴물이 그런 뜻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먹을 수는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소로 바꾸시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얻는 과정의 복입니다 이 삼일길이라는 개념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제사에 드러나는 것이 삼일길을 가야 됩니다 그 제사에서도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28페이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2절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 지명 잘 기억하십시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절 얼마만에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준비 모든 나무와 이런 준비물과 번제가 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아모리아 땅 그곳까지 가는데 여기 며칠 걸렸다고 나옵니까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거 왜 이 대답 나간지 아시죠 이삭이 물었잖아요 3일 동안 가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번제 있을 나무 이런 거 다 준비해 가는데 잡아 죽일 양을 갖고 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해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답한 말씀이 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할 거야? 누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일을 삼천공간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드려질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를 이 안에 쭉 파노라마처럼 배경으로 깔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드릴 그 이삭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하나님이 나중에 드릴 제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준비한 양이 있고 당신이 직접 제사를 드릴 거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14절 갑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을 믿고 이삭은 쫄래쫄래 쫓아갔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팔을 결박하여 재단에 눕혀놓고 바위 위에 눕혀놨겠죠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찌르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았습니다 뭐라고 막았어요?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그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하시고 옆에 조그만 관목에 이 뿌리 걸린 양을 보게 하셔서 그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자기 아비 아브라함에게 이런 반구 나를 왜 죽이려 하나이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누구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내가 대신 내가 대신 죄의 짐을 주고 죽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그냥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어떻게 되리라? 이 아모리 땅 즉 올라간 그 산 이 산에서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준비하실 거야 라고 부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래라고 불렀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함자고 이래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부리 마리 예비하다 준비하다 뭐를 받은 거예요? 8절 그대로 받은 거죠 8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대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야 그래서 결국 이삭이 제물로 드릴 그 위기가 모면이 되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뭐를 지칭하는 거예요? 끝났다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고 옆에 뿌리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바라봐서 개를 제사로 드리는 게 여호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아브라함이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는데 뭘 또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드렸는데 끝난 거지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이제서는 안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뭘 준비해요? 당신의 제사와 당신의 희생양 그리스도를 준비할 거야 미래형으로 돼 있다니까요 다 끝났는데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땅에 무엇이 섰습니까? 나중에 이 아무리 산 아무리 땅에 있는 이 산에 무엇이 서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장 페이지로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만성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곳이 또 어디냐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수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의 얘기는 지금 설명드리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 제사드렸던 아모리아 땅 그 산 바로 그곳에 나중에 무엇이 서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산 옆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기억하시죠? 그때 거짓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부자가 불꽃 중에서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합니다 그건 구약의 배경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되지만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고 사후세계에 있는 그 위치에 가있다라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 예표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는 다른 자식이 많아도 아브라함의 독자를 꼭 이삭이라고 하죠 다른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에 출애국기 15장에 홍해를 건너 사흘쯤 광약길을 가서 첫 번째 만난 먹을 수 없는 쓴물 마라를 생명소로 바꾸는데 무엇이 거기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뭇가지가 던져지죠 그 나뭇가지를 메시아에 관련된 이사의 예언에서는 이세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도달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다 하실 것이고 그 입에서 공의로 심판하는 권세들이 나갈 거야 그게 게시록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여호와와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출발한 생명수가 나가는 양옆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바로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삼일길을 광야로 가서 처음 만나는 분이 누구예요 죽을 우리를 살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의 시작입니까 예배의 시작입니다 바로에게 명했던 첫 번째 요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장 18절에 모세에게 명하여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할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희생을 드리려면 광야로 삼위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희생 드리는 게 뭐예요 속죄진물이 거기서 잡혀야 되는 거죠 광야 삼위길 간 다음에 누구 만났다 그랬어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에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뭐를 지켜야 되니까 절기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고 나서 지키는 절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쫓아갔던 그 길 쫓아가는 게 절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할 거야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예표입니까 생명의 근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곳이 광야이고 나를 낮추시는 곳이 광야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생명수인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3일을 떠나야 된다고요 과거에 살고 있었던 곳에서 완전히 떠난 시간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예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 와서 같이 상고하고자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끝나고 나셔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시고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말씀 사랑교회에서 계속 나가는 증거의 말씀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앞세우려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 형제의 종이 되어 섬겨라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능입니다 그 말씀 다시 되내시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 이끌어 가셨으면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세상에서 저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바로 그곳에서 완전하게 떠나는 곳 삼일을 떠난 곳 비록 그곳이 먹을 게 없고 목숨을 염령할 물마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저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저희의 교만을 낮추시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끌어주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성도로 남은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맞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